정신 차리라고?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설을 잘 쓰냐? 목사가 막 그러니까 너 제명이네 마을 식구요 아니면 성열이네 마을 식구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저기 마을 소속이야 너 맨날 이재명만 맨날 칭찬하던데 이재명 찍을려고 오잖아 이재명 이재명 맞지? 맞아? 성열이는? 성열이가 좋다는 얘기네 사상건증 한번 해봐야겠는데 성열이가 좋다고? 그럼 이재명이 좋다는 거야? 이거 뭐여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거 뭐 약 600m 앞 대덕대교대 거리에서 유선 방면 우회전입니다 왜 이재삼이 나와 제명이네 마을에서 아니야? 맞아? 아 우리 이재삼 우리 저 선배님 진짜 호인인데 어떻게 안 됐어 지금 뭐 하셔 국회의원 이번에 그만 하셨잖아 야 추자동이면 어디냐 추자동 야 추자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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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동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주환이 아 이주환이 아니고 김회장 0이기네 집앞에다 해놔야지 내마교에 앞으로 가야지 내마교 1층에 야 교회 있으니까 좋겠다 심지어 한 바퀴 돌고와서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틀어놓고